부럽다. 저는 결혼 20년이 지났는데 연기가 안 늘어요. 그래요? 연기가 안 는다고. 오중 씨는 뭔가 이렇게 좀 심오하고 뭐 이런 역들을 잘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심오한 척 하더라도 심오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킬러 역할까 했는데 나중에 킬러가 착해져요. 배우가 이제 와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20년 만에 커밍하고 다만 어떡하십니까? 어쩌다 오르래요. 형이 잘못 나오셔서 배우 학교를 가세요. 심각시 가지고요. 원호중 씨가 정말 매력이 많으신 게 낮과 밤이 정말 다르신 분이라고. 낮에는 아이들에게 열정을 탔소. 밤에는 아내분에게 봅니다. 잘 모르고 계신 분. 반대예요. 반대예요? 우리 애는 학교 가기 때문에 주위에 우리 부부 생활은 낮에 이러니까. 그래 애가 학생 오면 그때부터 아이과 생활이 이루어지죠. 그럼 일은 언제 하세요? 일이요? 일이요? 일이 별로 없어요. 일이요? 일 안 해줘요. 이러고 있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일종 씨는? 낙가방이 바쁘신데요? 어떠신데요? 제가 뭐예요?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너 본전은 못 걷어. 제가 그런 거 덤냈다가 본전은 못 걷어. 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아니요. 주부관계는 어떠시냐고. 걱정은 주부관계. 저를 얘기했잖아. 내 얘기를. 저는 열정적인 분이시다는 얘기를 했지. 어른들 얘기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 요새 바깥으로만 활발해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저는.